안녕하세요. 서울보수의 보석지입니다. 천주교신자인 어머님에게 순금으로 만든 묵주묵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매장에 방문한 고객님입니다. 부모님 7순과 8순에 순금 선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방문하셨고요. 순금을 선택한 이유는 색상과 가치 때문입니다. 황금빛 노란색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현금을 대신할 만큼의 자산 또한 순금입니다. 그만큼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순금이라서 반지와 목걸이 팔찌는 기념일 단골 선물입니다. 고객님이 선택한 묵주묵거리는 기성 디자인이 많지 않은 특수제품입니다. 14K, 18K로 만들어지는 디자인이 한두 개쯤 있을 뿐 순금으로는 제작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어머님께 꼭 순금 묵주묵거리를 선물로 드리고 싶었던 고객님에게 보석지가 디자인을 제안했고요. 하나밖에 없는 순금 목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순금 묵주묵거리입니다. 10개의 구슬을 5마디로 엮어서 만든 후 기저귀 폐와 묵주 끝에 십자가를 달아서 만들었습니다. 묵주알은 보통 나무로 만들지만 산호나 금, 은 등 기금속으로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금속 중에서도 으뜸인 순금으로 만든 묵주라서 더 특별한 5단 묵주가 된 것 같습니다. 묵주묵거리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잠깐! 아직 구독자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보석지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순금 묵주묵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10개의 묵주볼들을 볼 안에 18개의 속줄로 연결해서 묵주를 만들었고요. 단과 단 사이에 18개의 타원형 볼을 넣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 묵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단부에 순금 기저귀 폐와 십자가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멋스럽고 동글동글한 구슬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부드러운 착용감을 주는 고급스러운 목걸이입니다.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순금 묵주묵거리는 순금 17.3돈 18개의 4.4돈 완성되었습니다. 핸드메이드 제품이기 때문에 중량을 맞출 수는 없었고요. 순금으로 제작된 부분은 7미리 순금볼 59개와 한돈 기저귀 폐 두돈 십자가 메달로 구성되었습니다. 18개의 제작된 부분은 볼 단과 단 사이에 십자가와 각인된 타원형 볼 그리고 연결 속줄 그리고 목에 걸 수 있는 잠금 장식 구성이고요. 순금과 18K 색감과 볼 디자인으로 자연스럽게 만든 5단 묵주입니다. 순금볼은 민자로 심플하게 했지만 연결부 18K 타원형 볼에는 십자가를 각인했습니다. 레이저로 글자를 새긴 것은 아니고요. 까맣게 음영이 지고 지어지지 않도록 십자가 모양으로 금을 뚫어서 표현했고요. 십자가 끝쪽 동그랗게 마무리를 해서 더 눈에 띄도록 만들었습니다. 볼 하나에 4개의 십자가를 각인해서 볼이 돌아가도 여러 방향으로 보이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볼 개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볼 크기와 볼 길이를 조정해서 어머니가 착용했을 때 편안한 46cm의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하단부가 묵주 목걸이의 포인트로 기저귀 폐의 십자가를 13cm 길이로 길게 흘려내려서 기도하는 마음을 표현한 안정감 있는 목걸이로 만들었습니다. 착용할 때는 잠금장식을 기저귀 폐의 고리에 걸면 되는 편안한 방식입니다. 오늘은 고객님이 원했던 묵주 목걸이의 완성 소식을 드렸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하나뿐인 제품으로 어머님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 것 영상 댓글이나 전화문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